1번지 똑똑 오늘은 민주당 선대위의 형근택 대변인 그리고 새로운 얼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를 맡고 있는 윤희석 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니다. 윤희석 특보는 지금 상임공보특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임공보특보가 몇 분이나 돼요?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누가? 김경진 전 의원님이 상임공보특보단장이고. 네. 그리고 단원은 저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특보단장하고 특보하고 상임공보특보. 그래도 공보특보단은 몇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보특보가 있고요. 그분들은 특보단장이 권영세 의원 소속이고 저와 김경진 의원은 공보단 소속입니다. 공보단. 공보단장 이번에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에서 김은혜 의원으로? 김은혜 의원 잘하겠죠.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아무튼 국민의힘 공보단장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윤석열 후보 호남 방문 지금 이틀째죠. 호남에 갔으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오늘 윤석열 후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정이 광주로 넘어가셔서 광주 AI 데이터센터 권리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여수광양 항만공사 방문을 하시고 그 정도 일정이 있습니다. 여수광양. 오늘 5.18 명 참배 일정은 없습니까? 5.18 관련해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이신 이세종 열쇠를 추모하는. 전북에서? 네. 그게 있었고. 이번 방문 1박 2일로 전북 전남 이틀인데요.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물론 사과 관련한 어떤 진정성. 호남에 대한 진심을 다시 한 번 부각하는 그런 일정이 있고 또 언제까지 사과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의 미래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서 어제도 방문하셨지만은 이 수소산업단지라든지 전북에서 또 세만금 또 지금 광주 전남의 AI 데이터센터 같이 호남이 끌고 갈 수 있는 국가적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접근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광주 또 전남 전북 호남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까가 궁금한데 오늘 눈에 띄는 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버리고 국민들을 갈라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김대중 정신과 비교를 했을 때 구민주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그 정신에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그 정신을 구현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첫째도 국민통합, 두 번째도 국민통합을 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가 발산하는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소위 갈라치기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어떤 정략적인 이해의 산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이 김대중 정신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정신을 배신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현근택 대표님 얘기를 들어봐야죠.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갈라치기라고 그러는데요. 뭘 어떻게 갈라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크게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저는 아마 인권보장, 소수자보호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동안 탄화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부분에 되면 이역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대화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종전선언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햇빛 정책으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신이라 보고요. 두 번째는 소수자 인권보호 부분인데 저희들도 항상 그쪽으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뭘 어떻게 갈라치기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역에 방문했을 때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메시지 자체가. 왜 그러냐면 호남에도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어쨌든 호남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저는 오히려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갈라치기 위한 이런 메시지 아닌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남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이다. 글쎄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호남에 계신 분들이 김대중 정신은 아주 설명 잘하셨는데 인권 또는 여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적어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것이고 왜 우리가 호남을 갈라치게 합니까? 호남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하늘나라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군요.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발언이 또 이번에도 몇 가지 논란이 된 게 있는데 어제 전북에서 한 발언이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전북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윤희석 특보, 이 말 뜻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제가 조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삶에 지쳐서 뭔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자유의 가치와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베리 골드워터라고요. 한 60년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 있는데 유명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내용에 보면 국가가 조세부담을 지울수록 큰 정부일수록 그 조세부담의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은 자유를 구속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시다가 전제조건이 빠진 얘기를 하게 되고 표현이 극빈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와서 이것이 이제 조금 설화처럼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뭔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지 않는다면 자유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 얘기가 아니고 베리 골드워터 얘기입니까? 베리 골드워터가 주장했던 얘기를 본인의 언어로 다시 말씀하신 건데 베리 골드워터가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본인의 언어로 얘기를 한 거고 베리 골드워터의 뜻은 국가가 국민의 어떤 조세 부담을 준다든지 경제적인 윤택함을 어느 정도 박탈하게 된다면 그것을 거기에 쫓긴 국민들은 자유를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지 말고 국가는 경제적 윤택함을 위해서 국민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윤특포 생각하시기에 이 발언은 실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뜻을 제가 전달해 드린 거고 본 뜻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골드워터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면 자유를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느낄 최소한의 조건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은 골드워터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극비된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극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배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 이렇게 순화하면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이 발언이 나온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학생이 N번방 방지법, 차별금지법 등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느냐. 자유주의 정당인데. 그 말 뒤에 나온 얘기거든요. 질문도 좀 어려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래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지금 말씀 극빈 그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평소 자유관을 얘기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좀 배우고 가진 게 있어야 자유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보면 18세기. 좀 얘기 끝나고 얘기하세요. 18세기 우리 프랑스 혁명 때 사실은 재산이 있는 사람. 좀 가진 사람들만 어찌 보면 투표권도 주고 자유권을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하는 얘기지.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보장돼야 되는 것이지 재산 문제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거는 관계없는 거다. 오늘 윤희석 특보호가 처음 오셨는데 제가 사전에 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이 1번지 똑똑인데요. 우리 형근택 대변인 이야기하실 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러분 제가 당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되게 과한 거예요. 자유를 누릴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걸 어떻게 가진 사람만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이러려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제 좀 이런저런 자기 의도하고 다른 표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좀 해명하느라고 예를 좀 많이 썼지요. 그 뒤로는 이제 말도 좀 주의하고 또 가급적 온고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 보면 본인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좀 이렇게 꼬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초반에 우리가 얼마까지 그거를 이해를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참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치적인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해석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그런데 아직은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황이 체득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이걸 교정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또 진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후보께서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자꾸 그래서 말이죠. 얘기한 김에 또 이런 발언도 해서 지금 기사가 떴던데 곧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물적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직접 여쭤본 건 아니지만 이게 해석을 보니까 아무려면 앱으로 요새 구직 사이트도 많고 한데 그걸 모르시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휴대폰 상에는 앱, 구직 앱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실시간으로 인스턴트 채팅 수준으로 기업과 어떤 구직자가 매칭이 돼서 뭔가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수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설마 이걸 모르시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학생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참...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좀 할게요. 어차피 제가...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직원들도 뽑고 변호사도 뽑을 때 있으니까. 윤지석 특보 이제 안 나와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쓴 지 꽤 됐어요. 그리고 말씀처럼 회사하고 다이렉트는 안 되는데 취업 이렇게 올리면 담당자, 예를 들어서 리크루터든, 잡코리아든, 사람이라면 담당자들하고는 지금도 말씀하신 그게 됩니다. 1대1 채팅도 되고 이렇게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분이 어쨌든 검사, 검사만 했잖아요. 평소에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경영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얘기처럼 이게 결국은 앞에서는 지금 곤란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정치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사퇴하고 나온 지도 거의 7, 8개월 넘었고 정치하겠다고 한 지도 한 5, 6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정치 활동에서 가장 큰 게 대선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됐느냐. 저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봐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본인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이런 점에 좀 서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도 확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맨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딜레마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래도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한 지가 6월 29일부터 하셨으면 거의 반년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소소한 어떤 무리를 빚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했든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저런 실수들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말을 좀 너무 바꾼다. 그리고 사실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번에는 그 부분 한번 따져봅시다. 네. 1번지 똑똑 형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의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윤석열 후보 호남 방문에서 했던 발언 논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를 한번 좀 따져볼까 합니다. 어제 아주 비극적인 소식이 들렸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언제 특검하냐 이렇게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중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터졌습니다. 벌써 두 번째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 처장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성남시장 시절에 김 처장과 함께 10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갔다 왔는데 그때 갔던 사람 별로 많지도 않은데 같이 갔던 사람을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또 성남시장 시절에 세미나를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옆에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형근택 대변인, 저도 상식적으로 외국을 10박 11일이나 갔는데 같이 갔던 사람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진이 나왔잖아요. 2009년 토론회 사진, 그다음에 2015년 호주 방문 사진이었는데 토론회 나왔을 때 모두 아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론 나와서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핵심적인 건 결국은 호주 방문을 갔다 왔는데 10박 11일. 10여 명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모를 수 있느냐는 건데 아마 이때 제가 이해하기는 안다는 거는 단순히 오가는 사람으로는 알 수 있는데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대장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판교 쪽에 트램이 많이 이슈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램이 호주 쪽에 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견학하러 간 건데 이 사진이 사실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동규 본부장이 측근이냐 아닐 때도 그때도 같았죠. 여행 같이 가는데 측근이냐 아닐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진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유동규 씨 관련해서 측근이냐 아니냐 했을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아냐 모르냐라고 했을 때 이미 그때 해외 출장 갔던 사진이 다 공개됐으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났다면 그때 그 사진 한번 보자. 여기 있네.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같이 간 거 맞구나. 내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안다 모른다 내용이 단순히 한 번 예를 들어서 만났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눠서 이런 부분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단순히 아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여행 갔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적 모임이 아니거든요. 공적 조직이고 시장과 수행원들 관계입니다. 그럼 시장 예를 들어서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계속 수행을 하고 식당에서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산하단체의 본부장도 아니고 처장이었거든요. 몇 명이나 갔을까요? 그때? 그때 아마 10여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면 10박 11일을 가가지고 만약에 10박 11일을 같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논란이 되는 건 결국은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본질 얘기는 아닌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자꾸 지난번에 유한규 본부장도 그렇고요. 그분도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 밑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자꾸 윗선을 안 불었다 그러는데 윗선이라는 건 유동규 본부장 위라야 돼요. 그런데 유한규 본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인적인 비리가 문제됐던 거고 지금 김문기 전 차장님도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공사에서 개인정보 흘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게 저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개의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냐 모르냐라고 했을 때 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좀 다른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김태호 의원 있잖아요. 국무총리 지명당했어요. 그때 왜 낙마했냐면 박연차 회장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그래요?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정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고 그 지역에 유력한 기업인인데 그런데 같이 뚝 사진 가까이 찍은 거 나오니까 거짓말 들통났잖아요. 저는 왜 모른다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수사 여부, 대장동 사건의 윗선 관련 여부 그건 별개로 하고요. 이분이 그래도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 산하기관에서 그래도 중착을 맡았던 분이잖아요.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으면 적어도 조이 표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유한기 씨 극단적 선택했을 때도 보면 뭐 어쨌든 조율을 표합니다. 이런 식의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냐 모르냐 여부를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도까지 갔으면 그래도 아냐 모르냐는 식으로 가서 고인에 대해서 뭔가를 덮어씌운 듯한 그런 인상 주지는 말았어야죠. 대선에 출마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민사소송, 형사소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생기는 건데 그나저나 이렇게 두 명이나 비극적인 일이 생기니까 빨리 특검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밝히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현금택 대변인 지금 특검은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논란의 핵심이 갑니다. 저희들은 상설특검법으로 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개별특검법을 만들자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은 아마 수사 범위는 대부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50억 클럽 다 하자.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다 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장동 처음과 끝까지 다 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제가 보기에 찬성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럼 특검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 문제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아마 개별특검법으로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야당 측 추천하는 사람이 됐었고요. 상설특검법으로 했던 게 아마 세월호 특검 같은 게 상설특검법으로 했는데 거기 같은 게 보면 기본적으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법원 들어오고 검찰 들어오고 그다음에 변협 들어오는 것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4명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보통 상설특검법에는 교섭단체에서 각각 하게 돼 있거든요.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캐스팅보드는 변협이나 이렇게 쥐게 되거든요. 검찰이나 법원이나 셋 중에서 둘이 찬성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야당에서 이걸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개별특검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그 임명을 야당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윤특보 의견 들어볼까요? 개별특검법으로 해서 야당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이 된다면야 당연히 저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가 낸 특검법이 상정처에 되지 않고 진정으로 진짜 형규택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문이에요.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따라서 이거는 시간 끌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갖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저희는 언제든지 특검해서 다 밝히자는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사실은요. 상설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 얘기됐을 때 상설특검법 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찍어오면 50조 100조랑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그거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벌써 시간이 다 되네요. 30분 참 빨리 가죠? 네. 형규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와 함께 일본제 똑똑 진행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